영화 변산 비즈니 감독 포스터와 뮤직비디오가 공개 됐다 변산은 꼴일대로 꼬인 순간 짝사랑 선미 김구은 위 꼼수로 흑역사 가득한 고향 변산의 강제 소환 된 빡센 청춘 학수 박정민 위 인생 최대 위기를 그린 영화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메카를 둘러싸고 저마다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학수와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자 아이돌 그룹에 버금가는 포즈로 각자의 개성 일폼내는 배우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한다. 촌스러운 의상과 데뷔되는 배우들의 스웩 넘치는 표정은 기존의 포스터에서 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비주얼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영화 속에서 이준익 감독이 지향하는 지점이 촌스러움의 미학을 유쾌하게 풀어낸 이번 포스터는 변산 이 선보일 스웩 넘치는 이야기와 배우들의 꿀캐미를 기대케 하며 예비 관객들의 궁금증을 더욱 대가시키고 4. 박정민의 오랜 연습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뮤직 비오 더는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 비키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래퍼의 꿈을 이루 비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빡센 청춘 학수의 모습을 노시작하는 이번 뮤직비디오는 카툰이라는 독특한 비주얼 노이목을 집중시킨다. 무명 래퍼 합수가 힙합 오디 션의 2차 예선전을 치르는 장면은 래퍼로 완벽 변신한 박정민에 대해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화면에 더해진 강렬 하고 인상적인 랩 가사는 보는 이들의 눈까지 사로잡는다. 특히 이 장면은 제작 보고의 당시 박정민이 변산 촬영 중에서 가장 큰 사고였다고 밝힌 장면으로 국내 유명 래퍼 도끼 덕화이엇 매드클라운 던밀스 등이 참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변산은 7월 4일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swandiv.tvrt.co.kr 사진 는 영화 변산 포스터 및 영상 캡. 첫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